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 건강이 노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관절이 있습니다. 이 뼈는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에는 근육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요, 뼈와 근육을 튼튼히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힘줄입니다. 건 텐던이라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뼈가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를 이어주는 질긴띠 인대, 리거먼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뼈, 근육, 힘줄, 인대를 신경이 주관하죠. 이게 바로 스트럭처, 구조적인 오행입니다. 그러면 뼈와 뼈를 이어주는 부위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조인트 관절이라고 합니다. 크게 6대 관절이 있습니다. 어깨 견관절, 팔꿈치 주관절, 손목 완관절, 골반에 있는 고관절, 그리고 무릎, 슬관절, 발목, 족관절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노년에 정말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입니다. 이 무릎의 관절을 무릎, 슬, 슬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해부학적으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릎슬자를 보면 단순히 무릎이 아니라 슬개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게라는 것이 한자로 덮는다, 덮을 게를 씁니다. 그러한 뼈, 즉 무릎을 슬개골이라고 하죠. 얼마나 무릎이 중요하면 뼈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를 더 덮습니다. 그만큼 무릎은 중요한 부위죠. 이러한 무릎, 슬개골, 슬관절은 위로는 고관절 골반과 연결돼서 척추와 뇌로 향하고요. 아래로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 발목, 족관절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평생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릎에 연골이 달아지는 이유죠. 그리고 무릎에 물도 많이 찹니다. 따라서 노년엔 의지는 강하죠. 그러나 그 의지대로 운동하면 무릎이 다칠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의 컨디션에 따라 운동을 맞춤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무릎, 슬개골, 이 슬관절에 좋은 혈자리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안쪽, 바깥쪽에 쏙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 이름이 안쪽에는 안쪽 뇌에 무릎슬을 쓰고요. 그리고 보는 눈, 눈 안자를 씁니다. 그러면 바깥쪽 쏙 들어간 데는 뭘까요? 그렇죠, 외슬안입니다. 이 내슬안, 외슬안을 잘 만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무릎 앞이 보여지지만 무릎 전체를 튼튼히 해주는 것은 무릎 뒤쪽, 즉 오금주름 중앙입니다. 그 오금주름 중앙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막길 위, 무엇을 맡아요? 중심을 맡는다 이겁니다. 이 중심은 동서남북 사방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무릎 뒤쪽 오금주름 정 가운데에 이 위중혈 잘 지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잘 봐야죠. 안쪽도 잘 봐야 되고, 바깥쪽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혔을 때 쏙 들어가는 안쪽 내슬안, 바깥쪽 외슬안, 이 세 가지 혈자리를 잘 지압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 내슬안은 경락학적으로 족태음 비경, 외슬안은 족양명 위경이 흐릅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한 분들이 무릎질환에 많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규칙적으로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소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즉 비위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무릎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는 초고령화 시대가 됐지요.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 기대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수명, 건강수명이라고 하지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그 갭이 짧을수록 좋죠. 그런데 너무도 깁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동안 아픈 기간이 많다는 뜻이죠. 그중에 노년의 이 무릎은 정말 중요한 슬관절, 슬개골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에 좋은 혈자리 세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쏙 들어가는 두 지점, 안쪽은 내슬안, 바깥쪽은 외슬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릎 뒤쪽 오금주름 중앙에 모든 중심을 맞는다, 위중혈.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될수록 이 세 개의 혈자리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힘차게 기운 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